한 번 전성기를 맞은 카린 벤제마 은퇴 이유가 프랑스 대샹 감독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프랑스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네네 대샹 감독과 벤제마의 불화설로 음사를 알았다. 그동안 벤제마는 부상 때문에 월드컵에서 벤치를 지켰다고 알려졌었다. 벤제마 에이전트 측은 논란 끝에 입장을 밝혔는데 벤제마의 허벅지 근육 상태를 전하며 벤제마가 최소한 16감부터 출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 3명과 의논했으며 벤제마는 부상당한 지 일주일 만에 러닝을 띄웠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진실은 달펴진다 라고 말했다. 충분히 뛸 수 있었지만 대샹 감독이 그의 출전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벤제마는 월드컵을 앞두고 허벅지 부상과 함께 3주간 결정에 유력하면서 월드컵 출전은 무산되는 듯 했지만 빠르게 회복했다. 하지만 벤제마는 월드컵 출전이 무산됐고 은퇴를 선택했다. 프랑스는 벤제마 공백에도 준우승을 기록했다. 벤제마는 은퇴 소감을 전했는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실수를 경험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 나의 이야기 여정은 여기서 종료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벤제마는 레알마드리드를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끈 것을 포함해 발룽도르까지 수상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왱월약할 것이 기대됐다. 하지만 벤제마는 끝내 월드컵에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의 승부차기에서 4대2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